엔데믹 선언입니다. 정부가 어제 이 코로나 위기 단계를 심각해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서 장기적인 일상관리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완전한 일상회복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가 국내에 처음 발생한 지 3년 4개월 만에 이 사실상의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의 확진이 되더라도 7일간 격리 의무 사라지게 되고요. 마스크 착용 의무 역시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나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권고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네,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이번 엔데믹 선언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병원이나 요양원 등 일부 감염이 취약한 시설에 대한 집단 감염 등의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한 전문가는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나 또 신종 감염병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체계를 속도감 있게 갖춰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고위험군과 취약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백신과 항바이러스제를 적극 투여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빠르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좀 살펴보면 5월이 시작되면서 병원마다 코로나19 발생이 속출하고 있다라면서 엔데믹 상황에서도 의료기관, 또 장기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의 취약성은 여전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서 집단 발병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격리 의무가 사라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돼야 되고 또 제도 보완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방역 규제가 풀리긴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확진자가 나오고 있자 개인 방역에는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